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와 곰쪽에서 밀어요. 와 곰쪽에서 밀어요. 와 곰쪽에서 밀어요. 와 여기 탈락을 났거든 진짜 틀보다가. 와 곰쪽에서 밀어요. 와 돈을 넣은 것 같다. 와 아 이거. 와 와 우와. Cross. Cross your name. Cross your name. 뭐야? 멋있다 멋있다. 왔다. 안으로 안으로! 그냥 보내기 아까우니까. 그럼요 또 해야죠. 유희 씨 음악 한번 주세요. 유희 온다. 유희 어디 봐. 유희 어디 봐. 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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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대 100 대결에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를 환영해 주세요. 여자친구! 축하 공연이!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앉아야겠다 앉아야겠다. 아이고 좋았어요. 두 번째 단합 두 번째 단합 cap 야 진짜 반갑네. 아 뭐하는 거야 집이야. 나 집집이야. 야 얘들아 오늘 날이 났다. 오늘 날이 났어. 야 하모니야 뭐해. 아 사이 뭐해. 야 진짜. 형 수고. 형 수고. 얘들아 반갑다. 아 너무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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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은 거야 사랑해 너만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널 비춰줄게 지현이 형 끝났다 소기는 이정도로 끝내도록 할게요 형은 Bad이고 끝이 BAM! 아니 저기 아니 저기 지금 우리 정글의 법칙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언제 오셨어요? 어저께 새벽에 와갖고 지금 한 4시간 자고 전원을 딱 받은 종국이가 나오라고 그랬으면 나왔죠 왜 지금 잡이 부족해 맛있기분 이상으로 나올 줄 밖에 없어 자 지금 저희가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자 아 너무 하늘이 형 하늘이 형 엠씨 형 엠씨 형 엠씨 형 준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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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검자. 빙, 빙! 빙, 빙! 형 옛날 찍으면 보여줘요. 오... 오 wrestled. 오 wrestle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제가 또 불렀습니다 우리 나래 예 아 예 아니 근데 옷을 오늘 너무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아 오늘 2일 갔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네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오다가 급하게 네 바지를 하나 샀어요 아 왜요? 네 치마 입고 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말 너무 이제 아니 왜 또 긴 거 사신지 짧은 거 사셨어요 저한테 길어요 아 아 아 나오신 김에 저기 그 어저께 보여주셨던 그 댄스 있잖아요 아 아 치마 입고 그게 더 어려울 텐데 조금만 좀 보이세요 아 진짜요? 네 아기도 클럽핑 좀 부탁드릴게요 클럽핑 청구하지마 네 아 뭐 용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입으시면 안 되고 아니 왜 이렇게 신경이 나 아니 왜 신경이 나 아니 아니 신경이 나 아 안 되는 게 없어요 야 지금 불어있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니 관심이 들어 있어 선생님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보신 듯 자꾸 아 하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불러야기처럼 병하지 마세요 왜 진짜 약간 좀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진짜 잘 불러왔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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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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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장에서 산 이 핫팬츠를 최선을 다해서 클럽픽을 아 좋습니다 누가 지금 불러가지고? 종국이 형이 불러가지고 체육방 같이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오늘 복장이 너무 지금 지금 헬스 가는 길에 아니 진짜 슬리퍼 신고 헬스 가는 길에 진짜 그냥 종국 때문에 왔는데 지금 헬스 가는 길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팀 같은 친구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 가을 아닙니까 우리 팀 하면 발라드 잊을 수 없어요 그대 사랑합니다 나는 팀 이 노래는 명곡의 명곡 이거 한번 진짜 해줘요 예 저 가을 아 좋네요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 마디 가로쯤 그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팀 진짜 노래 참 잘하네요. 참 잘해요. 자 우리. 왁손님. 멈췄겠지만. 누가 그렇게 너무 보여요. 너무 오랜만에 뵈요. 런딩맨 나오고 싶었었는데. 오신 김에 딴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팀도 그랬지만 노래 한 곡 시원하게 한 번 드릴게요. 아니 진짜 이거는. 머리랑 아니면.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치고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화장을 고치고 한 번 부탁드릴게요. 화장을 고치고. 아무것도. 난 해준 게 없어. 받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야 방이야. 방이야 방이야. 너 어떻게 갔어. 유희 갔어 금방. 유희 갔어. 유희 갔어. 유희 있다. 유희 갔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로 들어가야죠. 와 진짜. 야 우리 100명 되나 봐. 아니 100명 진짜 되겠는데. 진짜 분명 되겠어요. 저 일단 뮤지 씨.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리 저 누가 불러서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어 저는 지석진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 예예. 다른 스케줄을 조금 다른 날로 미루고. 아이고. 어떻게 섭외를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하시는지. 저한테 다시 다른 분들을 데리고 그래서. 저는 로이까지 데리고 와서. 아니 저 로이팀은 어디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촬영하다가. 네. 이제 끝나고선 바로 왔죠. 아니 저 로이하고 석진 형은 아시는 관계세요. 아니 저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로이 처음 봐요. 아니 정말 이거야말로. 아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념이 시작되는 거지. 아니 이게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이름표 뜯기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어 있어요. 오오오오. 아 진짜 괜찮아요. 야 정말 이거. 천권만말아. 아 진짜 천권만말해. 한 대를 가야. 예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아 예 반갑습니다. 저 동훈이 형. 회사하고 있는 랩도 지조라고. 아 지조. 아 지조. 아 지조가. 진짜 정말 잘했어요. 그래 지조 예. 예. 요 렛츠고. 원 투. 요 요 요 요. 랩 시킬 때마다 난 고민해. 그래도 뛸 준비 돼 있어. 마치 런닝맨. 워우. 난 서울 대표하는 SBS. 난 내겐 내가 찾아가는 GPS. 워우. 여긴 진짜 랩하는 천국. 난 지금 보여줄 거야. 나의 전부. 갓 튀긴 더 프라이 치킨. 저처럼 계속 갓 난 커 부었어. 계속 직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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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가 거의 수 있어요. 씩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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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닥슨이 말이 됐대요. 말이 됐어요. 근데 욕이 없어요. 너 우리 막추라고 해? 너 승현아. 아 깜짝 놀랐네. 고마워요. 자 우리 저. 아 근데. 진짜 다음은 너무 쉽지. 너무 처음 뵀는데요. 저는 많이 뵀어요. 형 고마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 그냥 해. 재밌어. 재밌어. 네 재밌어. 그래. 윤호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옆으로 태희야 조금만 맞아. 여유가 없어. 연습 한 번 있어? 한 번 terrorist. 연습 한 번. 너 이거 안 돼요. 너 힘을 때 가지고 와워 왜 나봤데. 파이팅. 플레이 파이팅. 유지할 수 있다. 달아. 유지할 수 있다. 달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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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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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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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될 성장 성장 5 정정은 선생님 반칙하신가 정정은 선생님 반칙하신가 getting up 이거는 1 2 4 으 아 근데 진짜 다음은 너무 쉽죠. 너무 처음 뵙는데요. 저는 많이 뵀어요. 하하 선배고요. 김창근 씨. 김창근 씨. 그냥 서동학습 선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검색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김창근 씨가 누구? 아, 맞으시네! 카이스트 테크노 개념... 소영이! 네? 아 웹젠 여기 대표이사님이셨어요? 네. 아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여기를 왜요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성민으로 하고 검색이 아니 왜냐면 많이 불러야 되니까 아니 검색 때 많이 불러도 이게 지금 적당하게 불러야지 야 너 미쳤어 지금 성민으로 하고 지금 하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되세요? 하하 그거는 자전거 타다가 아 그러시면 하하가 자전거 굉장히 잘 신고 아 그래요? 아니 사실 진짜 하하가 너무 각대 각지로 진짜 이 김창근 대표님까지 좀 모셨죠 하하 하하